네, 반갑습니다. 누구나 깨끗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는 그리드위즈의 유준우입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리드위즈가 창업한 지 이제 9년 차인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회사에 맞는 카테고리가 오래 생겼습니다. 기후변화에 맞는 에너지테크라는 카테고리가 사실 저희가 창업할 때는 해외에는 있었는데 국내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항상 분류될 때 카테고리가 없어서 도대체 어디에 가야 되지? 그리고 사실 이제 창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업종 코드를 받으세요. 받으시는데 저희는 업종 코드가 또 없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주지만 또 즐겁게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화면인데 굉장히 불타는 화면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제 지속적으로 산불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슈트케이스를 열었는데 막 탄 냄새가 확 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고 특히나 이 캘리포니아에는 이 화재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 최대 유틸리티인 PG&E가 지금 파산 하나에 맞느냐 이런 기로에 올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이죠. 저희가 텍사스에 지금 한파로 인해서 정전이 났었습니다. 정전이 나고 이게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는 건 물론이고 공장이나 이런 산업시설에도 전기가 공급이 끊기면서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미국에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작년 저희 사진인데요.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걸 보면 만들면서 자료를 만들면서도 또 걱정된 게 올해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을 매년 매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사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까 선영경제도 말씀 주셨고 다양한 얘기를 주셨지만 저희가 조금 포커싱하는 부분은 기후위기의 영향 중에 지금 보시면 분야별 배출량 비중 중에 에너지가 차지하는 섹터가 86.9% 우리 그 중에도 전기랑 열을 생산하는 섹터에서 생기는 게 한 42.6%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지금 에어컨을 틀고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이런 데 쓰이는 모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CO2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안 쓸 수가 없다 보니 이걸 좀 더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의 친환경 에너지를 그리고 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한 것은 기존에는 대형 발전소에서 아주 커다란 송배전 선로를 통해서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기가 필요한 장소에서 전기가 필요한 양만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주 똑똑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 시스템은 중앙집중형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발전소가 있고 효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양의 CO2를 배출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송배전 설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송배전 선로 자체도 건설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를 쓰는 디바이스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지셨을 거예요. 저도 보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쓰게 되니까 과연 이런 생그산과 소비가 일방향인데 이게 편했습니다. 편하고 심플하죠.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커싱하는 것은 분산 자원이라는 개념인데요. 전기를 쓰는 곳에서 직접 전기를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특히나 깨끗한 전기로 생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사용함으로써 내가 필요 없는 전기를 쓰지 않고 혹은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낌으로 인해서 저쪽에 있는 발전소의 전기를 더 만들거나 혹은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 상황들을 회피하는 방법을 저희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산 에너지 그리고 깨끗한 에너지에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기존 발전원보다 사실은 집적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공간 혹은 특정한 공간을 요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전기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기는 게 태양광이나 풍력을 믹스해서 쓰더라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태양광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있다면 사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깨끗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먼저 풀어야 될 숙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라는 거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에너지를 잘 만들고 잘 전달하고 그리고 잘 쓰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장 같은 혹은 빌딩 아니면 주차장 같은 유유부지에 적절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그걸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만들어진 전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보면 만들어진 전기의 50% 정도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 설비들과 지금 사용량을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수요 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력 시장에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사실 전기를 더 공급을 해줘야지만 정전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용량을 조절하면서 전기 개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관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드위지는 이쪽 분야에서는 지금 마켓쉐어 한 40%가 넘는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껴 쓰고 잘 써도 사실 전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시간에는. 그러면 이 전기를 저장했다가 효율적으로 또 쓰도록 방전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공급되어서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단일 시스템으로 지금 배터리들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배터리들을 제어해서 운전하고 있는데요. 그 양 자체가 지금 쓰시는 핸드폰들의 한 1억 대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지금 단일 소프트웨어로 관리하고 충방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계속 추진할 때만 해도 글로벌 1등의 용량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배터리 분야가 약간은 위축이 돼 있어서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사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클린해야 되지만 기후 쪽에서 보면 운송 부문에 대한 포커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있고요. 전기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차를 두 가지 포커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하게 충전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제가 집에서 쓰는 전기 용량의 30배 이상의 전기 용량을 차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기를 충전을 해야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아파트에 있는 가구 수만큼 전기차가 있다고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동시에 충전을 하면 그 동네가 다 정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충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 쪽도 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급속 충전기 한 2만 대 정도에는 저희가 만든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IT 기술들, IT 서비스 그리고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만드는 이 가치가 현재 원자력 발전소 두 기 정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아끼고 전기를 저장하고 그리고 클린하게 전기를 만들어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 두 개 정도를 기술만으로 그리고 사람과 기술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거는 훨씬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 올해는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 임직원들 다 그냥 사무실에 모여서 전체 프로필 사진 찍으면서 간단히 단체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저희가 시작한 거는 세 가지 비전, 전략, 그리고 기술이라는 포커싱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인 힐리어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이제 잘 안 보이게 시겠지만 이제 세 명의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산업 제어 쪽 솔루션을 이전에 하다가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이 통신이나 제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급격하게 증가하는 분야가 바로 이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너지 분야가 왜 이런 관심을 가지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접한 게 에너지가 바뀌고 있다.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나라 환경은 좀 느리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다라고 해서 그냥 용감하게 세 명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척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창업하고 VC를 만나서 IR 피칭을 했는데 저희한테 딱 그랬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하면 안 되고요. 태양광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저희는 회사가 하는 일이 딱 그거 세 개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그래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또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세웠던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인데요. 사실 좋은 기술도 좋겠지만 사실 실제적인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 그거는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에서 쓰는 전기도 아껴야겠지만 좀 더 임팩트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산업체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B2B에 포커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B2B와 B2C를 믹스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솔루션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다면 고객들도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실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고객을 움직일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차별화 포인트로는 저희가 다른 건 못해도 공부하는 건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창업자 세 명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보다 시장에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자라는 게 저희 차별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 자원들. 그 분산 자원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느냐에 좀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모든 에너지 저장장치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요관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산업체의 20, 30%에 달하는 산업체들이 전기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함으로써 과연 그러면 이런 솔루션에서 어떤 시장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 그리고 아리백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아리백이 내가 쓰는 양과 내가 사우거나 발전한 태양광 양하고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시간대별로 일치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에 집착을 하고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9년 정도 됐는데요. 한 800개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800세의 고객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두 개의 필요 없이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800개가 넘는 고객사들이 지금까지 저희와 처음 만나서 계약을 한 이후에는 97% 이상 지금까지도 계속 가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믿어주고 계시고요. 작년에 저희가 시리즈 C를 하면서 투자 유치를 했고 그러면서 인수도 진행을 했고요. 13년도에 3명이서 매출 3억을 하고 기뻐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저쪽 끝에 있는 게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홈보드에다가 인쇄해서 간판을 만들었고요. 오피스를 얻고 보니까 가구가 없어가지고 파라솔 하나 사서 가구 대신 한 달 정도 썼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지금 저희 사무실 1층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제는 100명 이상의 그루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임직원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그루입니다. 그리드 위즈 크루이기도 하고 성장을 하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돼서 숲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루라는 이름을 저희 회사 내부 사내에서 공모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해서 최근에 만든 말 중에 저희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말인데요. 클린 에너지 for everyone, everywhere, at every moment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원한다라면 이 클린 에너지를 내가 만들 수 있고 만든 거를 또 딜리버할 수 있고 딜리버된 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드는 그리고 그 기술을 위해서 저희는 에너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다시 연결해서 또 새로운 가치로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는 다 멋진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도 동영상이 사업 소개하는 동영상 이런 건 있는데 조회수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 동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제주도 워크숍 갔을 때 동영상이거든요.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제주도 가서 사진 찍었구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제주도지만 보시면 풍력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풍력발전기가 있고 이 뒤쪽에 보시면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풍력발전소 전체를 관제하는 관제센터인데요. 그 옆에 보시면 배터리가 건물 하나 정도의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주도에 있는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깨끗한 전기를 다시 배터리에 모아서 실제 필요한 시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만들어서 설치되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 갔고 올해도 못 가서 호시탐탐 제주도 가기만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가서 몇 년 동안 잘 운영돼서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고 싶고 또 지금 저희가 이전에는 전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잘 저장을 했다고 하면 제주도에 굉장히 스마트한 충전기들을 지금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가 단순히 전기를 충전하는 게 아니고 충전하는 과정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해서 그리드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가 그리드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이미 제주도에다가 시작을 했고 앞으로 그걸 더 크게 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제주도 워크숍이 될 것 같아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재미없는 얘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